안녕하세요 오늘 단골손님이 름상 하나 사달라 그래갖고 하나 사왔어요 2.2킬로짜리 되게 크죠? 손가락 한번 넣을까? 와 진짜 크다 이거 근데 처음 잡아봐요 여태까지 이거 한번도 안잡아봤어요 비싸갖고 팔지도 않았지만 심정에 보면 돼요 머리를 자르고 못 잘릴게요 머리만 반이야 설도 안나오겠다 이거 오돌리카야 도미자 푸시 잡아야겠네 도미자 푸시 잡아볼게요 그냥 살ально 안 붙어있죠? 2.2키로짜린로 10만원만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조금 달라고 그랬나 지금 원가가 33,000원 하더라구요 놈성어 그냥 떠주는 가격만 받고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떡해? 아 힘들다 어휴 큰일났다 살 다 흘렀지 아 죽겠다 이거 큰일났네 와 실력을 물이 딱 10만원 받으면 되겠네 짜잔 껍데기는 잘 뺏기네 오롯은 못해도 도미보단 도미보단용 이거 우럭이 똑같죠? 내 생각엔 짜잔 절대 뺏기죠 짜잔 상세해 주신다니깐 머리도 잘라주고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아 아가미가 안 덜어져 미치겠네 이거 진짜 처음 해보는거에요 처음 해보는거 이거 능성어 처음으로 잡아봤어요 처음으로 잡아봤는데 별거 없네 좀 민망하다 처음 해보는거 이거 처음 해보는거 이거 안에 벌레, 벌레 있네, 벌레. 죽은 벌레. 이야 이것도 있네. 어? 여긴 있다. 보여요? 여기 벌레가 안에서 죽은 거 같아. 아, 양이도 있구나. 아, 이거 또 있네, 이거. 일단 문성어 드실찌개 잘 드셔야겠다. 죽은 벌레 나와요. 맛있어. 이게 맛있었지? 이게 맛있어, 이게. 이거, 음식, 공예교, 저기 개교, 저기, 식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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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. 이제 멀어, 식사. 네, 먹을 수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